트람델타의 558 너무나 잘 어울리는 그분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개하신것... 그리고 오늘 배우는 삼성 지폐아상 판매사원 지폐광고무님 이선규씨를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제 하루은 이선규씨 오늘은 가수나 배우가 아닌 특별한 직업에 도전하신다고 하는데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 현성 티스프라자에서 집회 판매 1인 사업으로 일을 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부족하겠지만 갈급받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1인 판매 사업 이승기씨에게 박수 한 번 다시 한 번. 여기 보니까 명찰이 정확하게 이승기씨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지펠 아삭 판매왕 이승기. 아 근데 벌써부터 파셨습니까? 아니 좀 많이 팔라고 그러실 것 같습니다. 판매왕 이승기씨입니다. 오늘 지펠 아삭 몇 대 판매에 도전하시겠습니까? 일단 큰 목심보다는 제가 왔으니까 오신 분들은 다 사라졌으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다 이승기씨한테 구입하실 수 있으시죠? 네. 이승기씨한테 한대 구입할 의사가 있으신 분들만 한 번 박수 한 번 부탁드립니다. 정말 지금 박수 보내주시는 분들이 한대씩만 다 이승기씨한테 구입을 해주시면 이 안에 있는 모든 우리 지펠 아삭이 다들 왕탄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정말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이승기씨의 왕탄될 위해서 다시 한 번 큰 박수 한 번 다시 한 번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각오로 판매에 임해 주실지 우리 판매사원의 각오를 먼저 한 번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 지펠 제품에 대해서 공무조사를 하고 왔고요. 판매사원은 가장 중요한 게 어쨌든 비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판매사원은 비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정말 저는 이제 그 어떤 CF가 안다져라도 아 CF가 이렇게 재밌다 그런 느낌을 못 받았는데 우리 이승기씨 나오는 CF를 보니까 제가 너무 감명을 받았습니다. 김치맛 최고죠. 아 대단합니다. 그래서 오늘 일단 오신 분들이 이렇게 오셨고 이 앞에 다들 부위 마실 분들이니까 특별히 라이브로 김치맛 최고도 한 번 막 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됩니다. 정말. 오늘 이렇게 굉장히 간단히 있는데 하려고 우리 지펠 안사 김치맛 최고죠. 네! 자! 네? 제가 12시 전에 노래를 안 하네요. 아하하하하하 노래는 잠시 후에 여러분의 박수와 함성 소리에 따라서 불러주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우리 이승기씨와 함께 우리 지펠 아사 그랑데스카의 오베타를 한번 만나서 직접 상담을 보는 시간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 앞에 계신 분들이 정말 엄청난 경쟁을 뚫고 이승기씨에게 상담을 받을 그런 분이십니다. 한번 봐주십시오. 이 분들입니다. 네. 참고로 다른 것보다도 네. 미모로 뽑으신 분입니다. 미모로 뽑으신 분이요? 네. 그러면 지금 이제 상담때로 이동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네. 상담때 가셔서 또 오늘 또 한가지 더 특별한 순서를 또 준비를 하셨다고 하는데요. 네. 그 일단 냉장고 어 예. 예. 제가 방해가 되지 않는다면 네. 열대정도는 집속 사인을 줘도 냉장고에 와아아아아아 그리고 본격적으로 집속에서 나온건데 이승기씨가 사인해준 네. 사인을 한 냉장고 있죠. 그 냉장고도 열대 선착순으로 구입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원하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네. 그 이상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영광의 주인공입니다. 냉장고. 이승기씨의 사인을 받은 네. 냉장고 쪽으로 한번 이동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부터 이제 네. 네. 네.